주의하고 또 주의해도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교통사고 특히 어린이 통학버스는 도로교통법 제51조 어린이 통학버스 특별 보호법을 통해 보호되고 있습니다. 어린이 통학버스가 정차한 차로와 그 차로의 옆차로에 운전하는 차는 먼저 일시 정지해야 합니다. 이후 안전을 확인하고 서행해야 합니다. 만약 중앙선이 없거나 편도 1차로의 도로라면 반대편의 차도 일시 정지 후 서행해야 합니다. 이 두 가지 법은 모두 통학버스가 도로에 정차하여 어린이, 영유아가 타고 내림을 표시 중일 때 적용됩니다. 이를 어길 시 범칙금은 승합차 10만원, 승용차 9만원이고 벌점 30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. 어린이, 영유아를 태우고 있다는 표시가 있다면 이 통학버스를 앞지르지 못합니다. 이미 시행되고 있는 법이지만 모르는 운전자들이 많아 잘 지켜지고 있지 않은데요. 안전한 도로를 위해 조금 더 배려하는 자세를 가지는 건 어떨까요?